땡! 김을루잉! 다이아랑 Q 잡히면 왜 이렇게 암울하냐 그냥 이 사람들 싫은게 아니라 내가 싫어 그냥 어떻게 여기까지 떨어지면 내가 싫어 그냥 지연님 구독 리액션 양손 엄지척 한거 콧구멍에 넣어주세요 안들어가요 죄송한데 안들어가 안들어가잖아 아이고 바서빈 1개 구독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드러워 씨발 이건 아니다 이건 아아 조졌네 이거 도와줘요 씨발 아니 이 새끼 계속 따라와 에 플래시 노플 노플 얘들아 왜그래 제니스 데니스 데니스 믿고 있었다구 아 진짜 아 진짜 아 스트레스 좋나봐 나 진짜 아 아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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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애들 여기 봐줘 여기 여기 에니스 좋아요 아 뭐하냐 쟤는 어 으응 아 아 아 초지기 있다 했잖아 아 괴물주님 루시아 내 이 스킬로 하이크에 드레벌 einsisista 아 오 넘어갔다 어 이건 기회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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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힐도 못 썼네 괜찮아 네이스 아 진짜 속상한데 어떡해 근데 아 다 잡아줘 그렇지 네이스 그렇지 살았다 하지 마요 못 피해요 방금 봤잖아요 아 수은장시티 사야돼 이거는 오 쉣 석방 때렸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살아줘 제발 그렇지 살았고 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석방 때리지 마 석방 때리지 마 저도 알아요 어 럭스랑 들어갔는데 그렇지 네이스 좋아요 저도 알아요 잘해 어우 저는 뭐 먹지? 나한테 상 줘야겠다 구전까지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멘탈 놓지 않고 다시 올린 장하다 장지환 라이언 너무 고마워요 진짜 사람 하나 살렸어 나 어제 진짜 울면서 잤어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 진짜 어제 핫슨스톤이라도 이기려고 핫슨스톤 키면서 했는데 그것마저 지더라 하다 졸았는데 일어나니까 져있더라고 존나 서러웠어 진짜 3핑님 죄송한데 나 그냥 내가 다 짤까? 이 사람은 정글로 아니거든 네 연초보니 아 왜그래요 저기 가지마 좀 오오오오 하트 해주세요 제발 고맙습니다 아 그 뭐야 기다려달라고 하시니까 어 소변좀 넣고 담배한대 피고 올게요 이분 다치 서포터야 이분? 다치해줬으니까 기다려줄게요 몇분남았어요 인간쓰레기라니 아 장난이고 다취해줘서 너무 고마우니까 듀어한번 해드릴게요 서포터니까 아 아 자아 아 장난이지 보이스 되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저 네네네 조용히 할게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귀 아플수도 있다 하나만 녹여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제가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안논웠다 때려서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카르마 오케이 이거요 해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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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네이스 좋아요 잘하시네 아유 진짜 잘하시네 솔직히 제가 뭐 이런 티어에서 흔치 않은 원딜러죠 실력이 네네 네 성공했어요 누구랑 얘기해요? 아니에요 아니 뭐 저격 작업실도 있어요 혹시? 그건 아니지 아 우리 밑에 똥 싸고 있냐 이길거야인데 이거 봐 닉네임을 저거 써주면 다 반대로 한다니까 그럼 쌀님 천천히 합시다 근데 똥 싸는 사람들한테 천천히 합시다 멘탈 잡아 이러면은 욕하더라 더 싫어해 그냥 말을 걸면 싫어하던데 말을 걸면 싫어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잡아줘야지 이길거야 내려왔다 고용해라 그거를 왜 잡아줘 어 잡았다 잡았다 에리스 어 어? 노플인데?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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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씨 아 깠다 어? 에반데? 어 이거는 무슨 저 그냥 궁 가글게요 그러면 잡아줘 오케이 루시안 따 쓰면 됐어 저 조니아 있어요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잡았고 그렇지 좋아요 거의 다 왔어요 게임 나이스 발개 발개요? 아 여기 영합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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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쟤 뭐하냐? 피가 막 다 쟤 거예요 네네네 드릴려고 그랬어요 네 아까 드시길래 기본이 기본 저 궁 중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레이스 레이스 그렇지 좋아요 라이드 플래시 쓴거야 뭐야 이거? 플래시 쓴거 같은데요? 어어? 제발 어어 먹었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너무 어어 어어 아 아 몰락보가 너무 급발진했다 그니까 아 나도 홍할라다가 아닌 것 같았는데 괴물주님 시베르의 이 스킬은 상대방의 스킬을 하나 씹을 수 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저도 알아요 어 돌았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그냥 오픈하지 야 시간 아깝네 게임 해야되는데 열심히 막는구나 야 저 왜 깠어 아이고 환장하네 아 죽었다 레이스 레이스 좋아요 깔끔하네 아 하하 나이스 복수해줬어 나이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서포트랑 듀오하니까 편하긴 하네 저 오늘만에 듀오 해본지 모르겠네 포듀 아 배고파 오늘 진짜 맛있는거 먹어야지 아 진짜 장하다 당지원 이걸 복구하네 점수를 아 나 근데 치킨보다 피자가 좋아 치킨은 다 못먹고 남기는데 피자는 담겨도 맛있는데 치킨은 맛없어 치킨은 다 먹고 뼈 구워서 닭곰탕까지 먹을 수 있는데 마달 못 자취충이 싸대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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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닭곰탕은 에바잖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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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누구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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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못 먹었어 아 씨 어? 레이스 왜 이렇게 잘해 얘네 어 쟤네 던진다 어? 아 잠깐만 아 씨 어? 아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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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스 좋아요 아 또 기운 보람이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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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로서 질려 아 저걸 못다 어어어 그렇지 네이스 아 오우 쉣 쫄깃해 그냥 보는데 어 나 봐봤는데 잠깐만요 나 봐봤어 잠깐만 기다려봐 스탑 타임 타임 버즈 하 하 오케이 버즈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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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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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바로 거기 내려놨어 어 아 그거 잠깐 떼었다고 왜 이렇게 숨이 차냐 에이스 올라가자 이거 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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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람용 두개야 야 쫓나 빨라 새끼들 1차를 건드려? 어어?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한타를 야 아 쟤 튕겼네 아 아 아 쟤 튕겼네 아 아아 뺏었어 그냥 걸어가서 감탄사한테 뺏었어 아 오라 살려야돼 봤어요? 바로 피도 안보고 그냥 여기다 강도 눌렀어 그냥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루시안이 튕겨서 안 들어와 아 VPM 빨리 살아나 제발 아 다행이다 내 응답을 들어줬구나 넌 나한테 강타 싸우면 안 돼 이제 완벽히 내가 페이스 읽었어 아 아 나 이거 초시계가 안 눌린다 에이스 나오자마자 터지고요 그렇지 네이스 다 죽여버려 어? 그렇지 네이스 진짜 아칼리 믿고 있었다구 뭐죠 어 뭐야 한방에 죽네 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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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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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